20장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안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밭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느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혼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지는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의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올 때 암몬자성과 모합자성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로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호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우 앞에 섰더라 여우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삭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부다냐의 손자요 스가리아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우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우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우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우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우와 앞에 엎드려 여우와께 경배하고 그하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자손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우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우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우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우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노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우와께서 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합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처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우사밭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 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계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우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어느 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읽혔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우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우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우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우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우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와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우사밭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한계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우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세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므로 여우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여우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우사밭의 아들 여우람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아사리아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우사밭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우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우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우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압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압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우와께서 다위세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위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위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우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우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헤어산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우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를 버렸음이더라 여우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우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우사밭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하베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우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우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우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우와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우와께서 여우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우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메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랑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2장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하베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우와 보시게 아하베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하베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하베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나무수로 가서 아람왕 아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나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하베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우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하베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하베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우를 구하던 여우사밭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려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사밭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려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려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밭은 여우람 아황의 딸이오 아하시아의 누이오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이더라 유하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려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제7년에 여우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우하난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밭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우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우와께서 다위세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우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우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우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우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자와 안식일의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우야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미더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유당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새 여우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려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우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벌며 노래하는 자들은 추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려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우에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우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미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국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우에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사의 언약을 세워 여우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할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할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우에다가 여우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눠서 여우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우와께 번제를 들이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우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교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우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좌에 앉히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히 평온하더라 아델라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